이번 영상에서는 시적 진술 제 5장입니다. 시적 진술 첫 번째 1항은 시적 진술과 설명, 그리고 진술의 특성, 진술의 종류, 넋두리와 독백적 진술, 피상적 주장과 권유적 진술. 이 목차를 잘 읽어주세요. 이렇게 넋두리와 독백적 진술. 아주 가치 있는 비교입니다. 피상적 주장과 권유적 진술. 일단 익숙하게 목차를 좀 외워줘요. 시적 진술과 설명, 진술의 특성, 진술의 종류. 여기서부터는 나오죠. 넋두리와 독백적 진술, 피상적 주장과 권유적 진술, 자기중심적 사고와 해석적 진술, 진술과 묘사의 어울림. 이 세 개. 꼭 그냥 외워두시는 것도 아주 가치 있는 일입니다. 독백적 진술, 권유적 진술, 해석적 진술이 핵심인데 그 앞에 왜 이런 것들을 써놨는지. 넋두리와 독백적 진술, 피상적 주장과 권유적 진술, 자기중심적 사고와 해석적 진술. 그냥 외워두셔도 아주 가치 있는 표현입니다. 네, 다음 복습합니다. 시적 인식. 시적 인식이란 말. 아주 그냥 탁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렇게. 네. 그리고 또 구체적 표현 속에 암시적 묘사. 구체적 표현 속에 암시적 묘사. 표현은 구체적으로 하고 그 속에 뭔가 암시적인 묘사가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밑에 조금 나와요. 이렇게. 이게 뭘까요? 만약에 어떤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가 밤마다 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기도를 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번 첫 순서대로 해볼게요. 시쓰기가 시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장황한 사담이 아니라 시적 인식이다. 네, 시적 인식을. 시가 요구하는 것은 아주 멋있게 쓰는 어떤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시적 인식이라고요. 시인의 시적 인식은 언어로 표현하기 이전에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시적 인식은 언어로 표현하기 이전에는 감각의 세계에 실제하지 않는 관념에 머물려 있다. 즉, 생각적 이해로,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시로 잘 표현해 놓으면, 시로 안 쓰면 어떻게든 잊혀지겠죠. 지워지거나, 그렇죠? 시적 인식은 시인이 표현하고 나면, 그렇죠? 시적 인식은 시인이 표현하고 나면 감각의 현실 세계, 감각의 세계, 즉 현실이죠. 감각의 세계가 현실입니다. 물질 세계. 감각의 세계, 감각의 세계, 형상화되고 구체화되고 감각화되어 실제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봐요. 시적 인식은 시인이 어떤 걸 인식했어요. 어떤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인식했다고 쳐봐요. 시인이 표현하고 나면, 표현하지 않으면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다. 지워지겠죠. 표현하고 나면, 감각의 세계에 형상화되어서, 현실 세계에 형상화되어서,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고, 이런 말이죠. 또, 구체화되어서, 다 같은 말이에요. 감각화되어서, 다 같은 말입니다. 감각화되었다. 즉, 시각화된다는 거죠. 진짜 존재하게 된다라고요. 시인이 표현하게 되면, 표현하면 진짜 존재하니까, 안 잊혀지겠죠. 글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글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관념,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시인이 어머니의 사랑을 관념적으로 인식을 했다고 쳐봐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만 이해하고 있죠.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관념적 인식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럼 금방 지워지겠죠. 그걸 시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밤마다 달을 보며, 별을 보며, 당산나무를 보며, 기도하는 어머니.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암시적인 묘사는 어떤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암시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구체적인 모습 속에, 다시 한 번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이구, 순서가 어떻게 바뀌어 버렸어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구체적인 모습 속에, 구체적인 모습 속에, 어머니의 사랑이 암시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표현 속에 암시적 묘사, 자꾸 입에 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적 5장. 시적 진술과 설명에 대해서 들어갈 텐데요. 여기서부터는 좀 문법 용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많이 이해가 쉽습니다. 네, 우선 도노법, 영탄법, 독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봐요. 네, 세 가지. 우선 도노법 조아릴돈자입니다. 이렇게 조아릴돈자, 아렌더, 호, 부를 호자죠. 그래서 사람의 이름, 대상을 부르는 것을 도노법이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하고 부른다든가, 소라소라, 푸른소라하고 이렇게 부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도노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노법은 그러니까 주로 누구를 부르죠? 주로 사람을 부르는 것은 시에서 말하는 도노법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시에서 말하는 도노법은 누군가를 부르는 수사법인데 대체적으로 지금 없는 존재, 죽은 사람이나 그런 존재, 하나님, 신, 이런 존재들을 부르죠. 신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게 도노법입니다. 또 여기도 여러분이 들어가긴 했지만 구체적인지가 않죠. 이렇게 대답을 필요로 하는 부름이 아니에요. 도노법은 대답을 필요로 하는 부름이 아니고 소라소라, 푸른소라 그런다고 해서 소울이 대답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없는 존재, 또는 관념적 존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념적 존재이거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사물 이렇게 소라소라처럼 사물에 대해서 마치 살아 있거나 또는 눈앞에 있는 것처럼 말을 건네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화자는 어떤 듣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대상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른 대상과 우리의 관계를 맺는 거죠. 너와 나의 관계, 우리의 관계. 예를 들어서 소라소라, 푸른소라 해놓고 풀과, 소울과 내가, 나, 너의 관계, 우리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렇게 부르는 방식이 도노법이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도노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어디예요? 시조에서 제일 많이 쓰이죠. 아무나 없는 사람을 부르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정철의 시조 중에 성곤농집에 술이 익었단 말 듣고 누운 소, 발로 박자, 지절넘자 타고 아회야, 내 곤농 계시더냐, 정자수 왔다 하여라 이러잖아요. 그때 아회야라는 게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눈앞에 아회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없는 사람을 마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도노법이라고 합니다. 주로 어떤 사람 불러요? 사물을 부르거나, 사물. 실제 전, 여기서도 여러분이라는 실제 대상이 아니죠. 없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또 사물이나 추상명사나 신,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 초혼도 아마 도노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초혼이라고 했죠. 뭐 뭐 하는 사람, 뭐 뭐 뭐 하고 불렀던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런 것들을 도노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탄법, 영이 을풀영자입니다. 을풀영자. 그리고 탄이, 탄, 한탄하다, 탄식하다 할 때 탄자예요. 그러니까 탄, 그러니까 뭐 탄식, 탄식을 읊는다든가, 뭐 한탄을 읊은, 읊은다든가, 그러니까 한탄을 말하는, 탄식을 말하는, 감탄사, 아 하는 감탄사, 또 감탄, 감탄형 혹격조사, 그러니까 아까 뭐 신이시어 이러듯이 혹격조사, 또 감탄형 종결음이 등을 사용하거나, 그래서 기쁨, 감동 등의 벅찬 감정에다 이렇게 딱 표시해 놓으세요. 벅찬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수사법이다. 아, 오, 보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대는 보았는가, 뭐 이런다든가, 이런 어떤 감탄, 좋은 뜻도 되고 나쁜 뜻도 되고, 흔히 감탄사는 아, 오라, 뭐 이런 거 있죠. 혹격조사는 뭐 도라, 소라 할 듯이 아가 있고, 또 나무요 할 때 여가 있죠. 나무요, 소나무요 이렇게. 또 신이시어, 신이요, 뭐 이럴 때 이요, 이시어. 이런 것들이 감탄, 감탄의 의미를 포함하는, 감탄의 뜻을 포함하는 혹격조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아까 뭐라고 했죠? 벅찬 감각, 벅, 아, 감각이란다. 벅찬 감정을 강하게 나타낼 때, 그럴 때 쓰는 수사법입니다. 그죠? 또 뭐 감탄형 종결어미라고 했는데, 감탄은, 감탄형 종결어미. 네, 이런 것도 뭐가 있어요? 감탄형 종결어미. 뭐, 하여라, 뭐 하는구나. 그대는 어찌 아는가, 그대는 어찌하여, 뭐 이런다든가. 그렇죠. 그런 어떤 끝말즌말이 감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은, 그대는 아는가 때, 니은가가 이렇게 감탄형 종결어미죠. 그대는 아는가. 뭐, 행복하구나. 뭐, 구나가 또 감탄형 종결어미죠. 뭐, 아서라, 뭐 이런 것들. 음, 보아라. 보아라, 이런 말. 보아라도 있는, 어라, 알아, 어라, 알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감탄형 종결음입니다. 네. 그 다음, 영탄법. 독백은 굉장히 중요한, 시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죠. 독백. 혼자서 중얼거림. 배우가 상대역 없이 혼자서 말하는 행위를, 행위 또는 그런 대사를 독백이라고 한다. 관객에게 인물의 심리상태를 전달하는데, 인물의 관객에게, 우리 시는 뭐예요? 독자에게죠. 인물의 심리상태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다. 인물의 심리상태, 인물이 무슨, 어떤 심리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독백으로 처리를 하죠. 혼자 말하듯이, 연극에서. 혼자서 막, 넋두리 하듯이 말을 해요. 네. 그게 독백인데, 그때 그 독백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인물의 심리상태가 들어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백은 독백. 이거 홀로독자잖아요. 홀로독자의 흰백자. 이 흰백자가 상대방이 하얗게 알아들, 헌하게, 밝게, 이해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아뢰다, 이르다, 아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흰백자는. 아뢰백자, 이렇게. 흔히 이제 아뢰백, 이렇게 많이들 외우는데, 흰백자, 아무튼 듣는 사람이 이렇게 알아듣게 만드는 것. 아뢰다, 혼자서 아뢰는 거예요. 자기한테 말하겠죠. 그런 것을 독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마늘을크라고 하죠. 아이고, 마늘을크. 아이고, 이렇게 글씨를. 마늘을크. 마늘을크. 로우크. 네, 마늘을크. 방백도 있죠. 방백. 슬릴러키라고. 솔루테리. 솔루테리. 솔루테리티. 응. 방백. 아이고, 이거. 솔루테리티인가. 솔루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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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iloquy soliloquy 영어 해석은 독백이라고 하는데요 soliloquy가 방백입니다 마눌로그가 독백이고 방백은 옆에 있는 사람은 못듣고 마눌로그는 아예 상대역 배우가 없죠 soliloquy는 상대역 배우가 있지만 관객만 들을 수 있는 걸 soliloquy 방백이라고 합니다 서정주 시인의 폼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시적 진술과 설명에 대해서 설명과 시적 진술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아까 영탄법도 뭐 있었죠? 도노법도 독백 세 가지 꼭 기억하고 들으세요 영탄법, 도노법, 독백 이렇게 뭔가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게 뭐예요? 도노법이라고 하죠 탄식, 감탄, 탄식, 한탄 탄자 들어간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영탄법이라고 하죠 독백, 혼자서 아르는 거 아를백자 들어갑니다 복사꽃 피고 지고 봄 서정주 복사꽃 피고 복사꽃 지고 뱀이 눈뜨고 초록제비 묻혀오는 하늘바람 위에 홀령 있는 하늘이여 피가 잘 돌아 아무 병 없으면 가시네야 슬픈 일 좀 슬픈 일 좀 있어야겠다 참 비극적이네요 그죠? 다시 한번요 복사꽃 피고 복사꽃 지고 뱀이 눈뜨고 초록제비 묻혀오는 하늘바람 위에 홀령 있는 하늘이여 피가 잘 돌아 아무 병 없으면 가시네야 슬픈 일 좀 슬픈 일 좀 있어야겠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는 복사꽃 피고 복사꽃 지고 뱀이 눈뜨고 초록제비 묻혀오는 하늘바람 위에 여기까지는 보면 그냥 뭐 봄날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어떤 객관적 사실이죠 객관적 사실을 열고 했으니까 객관적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객관적 묘사인데 음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홀령 있는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화자 생각이죠 홀령이 거기 그 하늘바람 위에 홀령이 있다고 누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홀령 있는 홀백이 있고 홀령이 있고 넋이 있고 또 많죠 이렇게 많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네 혼은 하늘에 있는 네 하늘로 가는 혼을 갖다가 이 혼이라고 그래요 백은 또 땅을 가리키는 백이고 자 넘어갈게요 하늘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르고 있죠 이렇게 자 홀령이 있는 누구 생각이에요 화자의 생각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런 것을 주관적 묘사라고 하죠 왜요 화자가 스스로 여기 그 하늘이요 하면서 이렇게 홀령 있는 하늘이요 라고 이렇게 하늘이요 화자가 감탄사도 넣고 영탄법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화자 마음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관적 묘사라고 하죠 하늘이요 불렀으니까 불렀다는 의미에서 뭐예요 돈호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불렀으니까 불렀으니까 돈호법이에요 근데 또 하늘이요 라고 이렇게 감탄 탄식의 의미가 있는 저기 저 뭐야 그 혹격조사죠 이런 게 혹격조사인데 감탄 호소의 뜻이 포함된 혹격조사에 뭐 뭐 이어 하는 게 감탄 또는 호소 그런 걸 의미하는 혹격조사니까 또 감탄사 감탄사 감탄법이 들어갔으니까 영탄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둘 다 쓰이고 있어요 네 그러면 돈호법은 어떤 그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죠 네 피가 잘 돌아 아무 병 없으면 가시네야 얘기도 또 부르고 있네요 이렇게 가시네야 실제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죠 없는 존재를 부르고 있어요 이런 것을 돈호법이라고 돈호법은 누구를 불러요 대체로 없는 존재 또는 관념적 존재 신이나 뭐 이런 경우 그리고 또 사물을 부를 때 마치 사람인데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 네 그런 거를 돈호법이라고 합니다 슬픈 일 좀 슬픈 일 좀 있어야겠다 라고 했네요 네 슬픈 일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럴 때는 슬픈 일이라도 있어야겠다 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시적 언술이 쓰이고 있는데 진술과 묘사 이런 객관적 묘사들은 흔히 어떤 진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잘 봐요 이 두 단어를 아주 그냥 꼭 시적 진술 시적 묘사 그냥 진술과 묘사죠 진술과 묘사 우리가 시적이란 말을 붙여주죠 왜냐하면 다른 장르에서는 진술과 묘사가 좀 다르게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적 진술과 시적 묘사 네 이번 5장 내내 다룰 거니까 잘 들어두세요 이게 배풀진 자 늘어놓다 이 말이에요 바닥에 쫙 늘어놓다 벌려놓다 버려놓다 이 말이에요 벌려놓다인가요 네 벌려놓다 물건을 이렇게 쫙 늘어놔요 벌려놓고 술 펼술자 네 그래서 진술 한마디로 자세히 말함 이런 뜻이죠 쫙 펼쳐서 자세히 말한다 묘사 묘사는 뭐예요 이렇게 그릴묘자 옮길사자 벗겨서 옮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나요 그것을 재현이라고 했었죠 네 독백은 의미 있는 깨달음을 바닥에 깔고 있어 정서적 호소력이 큰 표현이다 이거 알아두세요 이렇게 독백은 의미 있는 깨달음을 바닥에 깔고 있다 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독백은 어 연극에서 독백은 뭘 알 수 있어요 어떤 인물이 독백을 한다 그러면 뭘 알 수 있어요 인물의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시의 전체적인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있으니까 정서적 호소력이 큰 표현이다 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그 다음 이거 한번 앞에서 했던 시죠 계란꽃 즐긴 줄기 힘들여 꺾어 가슴털 꺾으러 온 미군에게 주던 언니도 미군 카메라 앞에서 초콜릿 꼭 쥐고 사진 찍히던 동생도 내겐 단지 구경거리였다 난 일곱 살 이었으니까 라고 합니다 네 아니 좀 느낌이 이제 더 정확하게 오나요 음 그죠 자 봐요 잠시만요 음 제주 3더수입니다 음 여기서는 계란꽃 즐긴 줄기 힘들여 꺾어 뭐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가슴털 껄끄러운 미군에게 주던 언니도 어떤 상황 설명하는 것 같죠 미군 카메라 앞에 초콜릿 찍고 있던 쥐고 꼭 쥐고 사진 찍히던 동생 도 여기까지 동생 도 여기까지 뭐 마치 그 경험 과거의 경험 사실이죠 실제 있었던 일 경험 사실 또는 과거 어떤 그 경험적 사실에 풍경 환경 아니 정황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정황 그죠 경험 사실에 정황에 대한 이런 것들 뭐라고 해요 객관적 묘사라고 그러죠 네 주관적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것 네 이런 것들을 음 객관적 묘사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내겐 단지 내겐 했잖아요 내겐 구경거리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죠 내겐 단지 구경거리였다 난 일곱 살 였으니까 여기 이제 내겐 단지 구경거리였다 어떻게 설명을 해버리고 있죠 이 객관적인 묘사된 객관적으로 묘사된 이 부분이 내겐 단지 구경거리였다 라고 설명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 객관적 묘사 부분도 음 설명이 한 부분이 되어버렸죠 이게 설명이니까 이것도 설명을 떠받쳐주는 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시 전체가 이 시 전체는 아니죠 이 부분 전체가 하나의 음 설명에 해당된다 라고 합니다 네 내겐 단지 구경거리였다 난 일곱 살 이었으니까 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객관적인 묘사가 되고 있는데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소속되는 거잖아요 요 소속되는 거 그래서 전체가 다 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되면은 이제 좀 더 어 구체적으로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시적 어 다음 시 두 편을 볼 건데요 음 시적 묘사의 특성은 네 이제부터 좀 정확히 더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왜요 시적 묘사의 특성은 시적 진술의 특성은 특성을 하나씩 알아두면 되겠죠 이렇게 실적 묘사의 특성은 실적 진술의 특성은 묘사는 왜 한다고 그랬죠 기억나나요 묘사 묘사를 왜 하죠 묘사 그죠 묘사는 왜 할까요 묘사 음 시인이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독자도 보고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묘사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림 같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그죠 그럼 설명은 왜 하죠 설명 진술하고 설명은 좀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설명은 뭐 할까요 설명 듣는 사람이 최대한 쉽게 정확하게 명료하게 이해하게 만드는 게 설명이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래요 시적 묘사는 가로 이고 시적 진술 뭐뭐 이다 조금 느낌이 오나요 시적 묘사는 뭐뭐 이고 시적 진술 뭐뭐 이다 읽어보겠습니다 달 박모골 배꼽까지 반쯤 가리고 달이 가네 경죽은 동네면 혹은 외동면 불국사 털을 잡은 그 언저리로 배꼽까지 반쯤 가리고 달이 가네 두 번째 박두진 해 이 시 많이 보신 적 있죠 아주 여러분 해야 소사라 해야 소사라 맑았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소사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애띈 얼굴 고운 해야 소사라 달밤이 시려 달밤이 시려 눈물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시려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시려 해야 고운 해야 위가 오면 위가 사오면 나는 나는 청산이 좋아라 헐헐헐헐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래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직범을 따라 직범을 따라 직범을 만나면 직범과 놀고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소살아 꿈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에 앉아 워이 워이 모두 불러 한자리에 앉아 앳띠고 고운 나를 누려 버리라 네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 이 시는 워낙 익숙한 시니까 그냥 바로 들어가도 되겠죠 먼저 첫번째 달은 네 좀 뭐죠 이게 백꽃 가지 반쯤 가리고 탈이 간에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이 되나요 그림 네 뭔가 그림 즉 이 저자는 해왔성 이라고 했죠 시적 묘사는 네 표현이 약간 그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마치 그림을 보고 있는 듯한 배꼽 가지 반쯤 가리고 다리 간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꼭 그림 같죠 그림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적 묘사는 시적 언어가 회화성을 가지도록 가시화 한다 즉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가시화 한다는 것을 마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이 나도록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묘사를 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시적 묘사죠 묘사를 왜 해요 시인이 또는 화자가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독자도 보고 느끼고 생각하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그림처럼 표현하는 것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경주군 외동면 혹은 외동면 불국사 털을 잡은 그 언저리로 배꼽까지 반쯤 가리고 다리 가네 네 꼭 그림 한 폭 보는 것 같죠 이거는 그림 이라기보다는 대표적인 시적 진술 이라고 하는데요 시적 진술은 무슨 이것 좀 봐요 넘어 라는 말 저쪽 어떤 공간에서 다른 저쪽의 의미일 때는 넘어 입니다 한글 맞춤법 좀 봐요 넘어죠 그런데 창문을 넘어 이러면 넘어가서 이런 뜻이 됩니다 동사에 넘어 이렇게 쓰시면 무엇을 넘어가서 이런 뜻이 됩니다 넘어 라고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저쪽 이라는 뜻일 때는 이렇게 넘어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넘어 하면은 공간은 넘어가서 이런 뜻 된다고요 네 두 번째 또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에뛴 이런 표현 에뛰다 원래는 띠다는 무슨 말이죠 띠다 뭐 노기를 띠다 미소를 띠다 할 때 띠다가 띠다 이렇게 쓰죠 미소를 띠다 미소를 띠다 띠다가 무슨 뜻이에요 지니다 라는 뜻입니다 지니다 가지고 있다 지니다 이런 뜻인데 에뛴 그러면 혹시 띠을 쓰려면 에뛴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럼 애가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애를 지니고 있다 뭔 말인지 모르죠 이래서 이런 말은 없고요 앳된 이라고 합니다 앳된 앳된 이게 표준어입니다 이렇게 앳된 이렇게 과거에는 한글 맞춤법들이 완성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앳된 이라는 발음이 참 좋죠 이렇게 앳된 앳된 보다는 앳된 이라는 발음상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달밤이 달밤이 시려 달밤이 시려 눈물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시려 아무도 없는 들의 달밤이 시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밑에 있는 게 진술의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특별히 어떤 그림이 그려지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자기의 말을 하고 있어요 독백을 하듯이 말하고 또 감탄하듯이 감탄도 있나요 말하고 있어요 여기 또 한자리라는 말인데요 자리 하나라는 뜻이 아니고 한 번의 모임 이런 뜻일 때 이때 이렇게 한자리를 붙여서 씁니다 띄었으면 안됩니다 한자리 붙여서 씁니다 자 실적 진술은 계속 할 거니까 보시고요 참고삼아 두시고요 여기 있는 해가 대표적인 시적 진술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보세요 시적 묘사의 특성이 뭔가 뭐죠 특성 시적 묘사의 특성 시적 언어가 그림 같다는 느낌 그림 그림 같은 느낌을 가지도록 언어 같은 다고요 볼 수 있게 만든다 볼 수 있는 가시 시각화한다 가시화한다 이렇게 시각화한다 가시화한다 라는 특성이 있어요 다시 한 번요 시적 묘사는 무슨 특성이 있어요 해왔성 이거 한다는 하면 끝이죠 이렇게 해왔성 그림 같은 느낌을 주죠 시적 진술의 특성은 뭔가 네 보세요 시적 준술 한마디로 시적 진술은 진술 말을 계속 풀면 들으드르 하는 거죠 들으라는 거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들으라는 거죠 시적 진술은 시적 언어를 독백의 양상으로 가청화한다 여기서는 독백의 양상이기도 한데요 독백고 반드시 독백이 아닐 수도 있죠 아무튼 시적 진술은 뭐예요 들을 수 있게 하는가 시적 묘사는 뭐예요 볼 수 있게 하는가 그림처럼 볼 수 있게 하는 것 시적 진술은 뭐예요 뭔가 좀 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것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시적 진술이다 라고 합니다 차이가 좀 되죠 그리고 그래서 시적 묘사는 뭐예요 이렇게 해왔성 즉 시각적이죠 감각적 시각적 형상적 또는 뭐 구체적 또는 뭐 또 뭐 없나요 이렇게 모습 물질적 이런 느낌 세계적 이렇게 바깥 외계 바깥세상적 이런 느낌이에요 아무나 들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게 시적 묘사고 시적 진술은 뭐예요 청각적 들을 수 있는 느낌 글로 돼 있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느낌 여기서 뭐 도넛법 쓰고 여러가지 썼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도넛법도 쓰고 또 뭐 감탄사도 쓰고 감탄 어미도 쓰고 다 썼네요 여기는 그래서 이게 이 해가 시적 진술의 대표적이다 라고 했나 봐요 뭐 이렇게 다 썼어요 다 워이 워이 감탄사도 쓰고 이렇게 그죠 뭐 말이라 이렇게 어미도 쓰고 감탄 어미도 쓰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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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것이 시적 진술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 하라고요 들을 듣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그게 바로 시적 진술입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는데요 진술의 특성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고 어렵네 아이고 여기 있네요 시적 진술과 설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설명부터 자세히 다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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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